오늘은 고린도우서 1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전쟁에서 이기라 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의 연속이다.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사화복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자음은 2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격언이 있죠. 사모엘 스미스가 말한 대로 생각이 행동을 낳고 또 행동이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이 오래되면 성격을 낳고 성격이 지속이 되면 운명을 낳는다. 그래서 모든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운명이 결정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시도에게 복종께 하는 삶.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는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심는 대로 뭐한다?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말이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혀의 권세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원초적인 것은 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하느냐? 그 생각을 잘 받아들이냐? 아니면 잘 거부하느냐? 그 생각의 종류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늘에서 오는 것이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나무를 보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뭐예요? 쳐다보지도 말라요. 쳐다보지도 말라요. 그러나 이 좀 성격이 난폭한 조폭들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베어버리라.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 삶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아무리 형편이 지옥같은 형편이라도 생각을 천국처럼 하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가장 첫째가 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무릇 마음을 지키기를 말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 모든 인생의 생명이 바로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생각이 싸우는 장소예요. 생각이 싸우는 장소. 그 생각은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장 5자로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생명과 평안이 좋습니까? 아니면 사망을 좋아하십니까? 생명과 평안이죠.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인도와 심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목표 설정이 어디 있느냐, 하늘의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땅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생각이 든다 이거입니다. 생각을 여러분이 창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운이에요. 이게 방향성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인가.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딱 의지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 자유의지인데 그 의지가 있기 전에 먼저 알지 못하는 외부에서 전기 자극과 같은 것이 뇌를 자극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은 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한 생각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다른 생각은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두 생각이 마음 속에서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마치 야곱과 애서가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막 싸우듯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정하느냐. 어떤 생각을 취하느냐.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이냐 아니면 사망으로 가는 삶이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뇌과학자인 베이비드 바르드는 우리가 생각을 조절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마치 물고기를 딱 봤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손을 가니까 물고기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여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을 완전히 헌신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좌우된다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의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뭡니까 여러분. 그때 1978년도 4월 5일 그때 내가 이 생각 한 번 잘못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계획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잘못했더라면 저는 전혀 다른 길을 갔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영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요. 비록 그것이 힘든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희생의 길이요. 에너지가 소비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면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내 영혼의 생명을 주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때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한 경험이 작든 크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의 전쟁이 일어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목적이에요. 생각의 전쟁 때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왜 죽음일까요? 바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것. 육신의 일이에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이에요. 잠깐의 퇴락은 있을 수 있어요. 잠깐의 육신적인 정력의 퇴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마약과 같이 여러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마귀의 고통과 고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회할 일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육체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정력적인 생각, 위생의 자랑, 우상숭배, 모든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 보암직한 탐심.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날 때, 마귀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입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마치 정기 충격과 같이 이러한 생각에 자극을 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유다처럼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 것은 유다의 죄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는 나중에 잘못된 걸 깨닫고 후회를 했지만 그러나 그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마귀의 미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회개가 되지 않는 거야. 뉘우침만 있을 뿐이지 성령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는 처음부터 마귀라예요. 처음부터. 그러나 다윗은 생각의 규제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방의 사면 초과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 이러한 것이 얼마나 다윗의 삶의 죽음과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적들이 그를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말할 수 없죠. 뭐 장인 어른부터 자기의 몸에서 낳은 자식까지도 그냥 자기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걸로 인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다 또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죄악의 결과가 됐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운 형평과 처지 가운데서 죽음이 왔다 가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항상 고백을 생명의 고백을 했다. 내 좌편에서 천명이 넘어지고 내 우편에서 만명이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 두 가지의 생각이 선택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이에요. 하나는 죽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죽을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내가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로 복을 참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을지라도 그 생각을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을 다 대적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우서 10장 4절에 있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떤 이론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의 진들.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아는 모든 이념의 진들. 모든 사상과 이념의 진들이 바로 마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야. 배설물. 똥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그냥 버렸다 이거야. 이건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은 인간을 죽이는 겁니다.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떠한 체제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분열과 시기와 쟁투에서 나오는 사단의 속임수라. 어떤 체제가 들어서면 우리가 더 천국이 됩니까. 아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체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작하는 모든 이론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철학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집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생각의 틀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생각에 대한 이념체제, 좌편향, 우편향 이런 모든 생각의 체제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이념과 모든 자기 철학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마을이 경험을 했고 이 부족한 종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생각했던 이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 인생을 이건 것에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 이건 잘못된 것이야. 이건 허망한 것이야.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야. 이것은 깨트려야 될 것이야.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이것은 나와 내 가족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야. 이렇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너뜨려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트리라 이거야. 왜 고집이 그렇게 세냐 이거야. 왜 자기 철학대로 살아냐 이거야. 무슨 이념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요. 예수를 믿으라 이거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임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거야.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 이거야. 이것이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여 무궁화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무궁화가 무엇입니까. 샤론의 꽃 아니에요. 시비스쿠스 히리아티쿠스 이게 무궁화 민족이에요. 우리는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라 이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이념체계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께서 가르치는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을 대적하여 있는 모든 이념의 틀을 까부셔야 된다 이거야.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이거야. 마귀적인 것이라 이거야. 민족을 말살하는 것이라 이거야. 거짓된 이념에 속지 말라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뭘 통해서 깨트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메타노이아 회계인 거예요. 회계 회계라는 것은 내 생각을 메타 바꾸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생각이 후에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후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내 철학의 틀 내가 배우고 인식하고 했던 모든 삶의 방향을 지워지는 모든 틀은 하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을 향하여 있는 것이라 이거야.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죽음과 시신에 썩는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것이 마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것을 깨달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하라 이거예요. 회계하면 바른 회계를 하게 되면 사상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그냥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상의 전환이라는 게 좌우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예수 크리스도의 그러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모든 것들 주님을 찬성하는 것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거 회방하지 말라 이거예요. 핍박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걸 회방하는 모든 이론은 다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크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변화되기가 참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래 살면서 내 안에 구축된 자기 자신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내가 편하구나.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념의 틀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질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기의 이념의 틀이 와장창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메타노이아야. 그래서 회계한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회계한 사람은 옛날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회계하셨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계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나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 예수 잘 믿는 게 좋습니다.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도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의 변화를 받으면 그야말로 천국의 삶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고린도 우서 10장 오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무신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야. 이것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상을 극혐하는 집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아주 눈에 가시로 보는 이러한 세상적인 이러한 이념체계들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타협하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네. 그러면 우리가 먹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뇌는 동시에 우리 뇌가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어요. 뇌과학을 보게 되면.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생각이 우리 뇌의 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다면 미움의 생각도 같은 뇌의 부분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하든지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동시에 사랑하고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평화롭든지 아니면 그냥 불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평안과 불안은 갇힌 뇌의 부분에 감정뇌에 들어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이 연합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입니다. 생각도 선택이에요. 감정도 선택이에요. 우리가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영의 생각 거룩한 생각 사랑의 생각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오게끔 되어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 정력적인 생각 술 취하고 방탕한 생각 우상 숭배하는 생각 여러가지 모양으로 음란한 생각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독사의 알과 같은 생각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독사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그러한 생각의 알을 품으면 독수리와 같이 높이 하늘로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세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말이에요 기어를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좀 조정하라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비관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 날지라도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에요. 나를 파괴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거부해야 돼요. 그걸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립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냐 아니면 아래에서 나오는 지옥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냐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이것이 분별력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냐 사단의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크리스도께 복종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마음은 조금 번역이 원전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누우스예요. 헬라우 성경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영어권에서는 이게 분명히 달라요. 마음은 하트예요. 하트. 그리고 그리스만은 카르디아. 우리의 심장같이 카르디아. 마음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누우스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것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의 기질을 건설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흑암의 기지인가. 아니면 하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지인가. 그래서 그 두 기지끼리 생각이 왔다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원서 4장 23절에도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도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킨다는 그 말은 여기서는 마음은 진짜 하트예요. 카르디아. 장소를 지키라는 거예요. 장소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생각에 뺏겨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몇십 프로 세상에 뺏겨 있고 그저 한 삼십 프로는 하늘날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항상 얘기했지만 일곱 가지 가난한 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입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난한 족속의 기지들이 이런 것들을 진멸해야 돼요. 교만의 기지 그건 뭐냐 공작새와 같은 이러한 교만과 자만 그 다음에는 원망과 불평을 일으키는 개구리 같은 이러한 개구리의 영들 입만 열면 불평하고 험담하고 남의 욕하고 또한 포악한 영 아주 그냥 행동과 모든 것들이 포악해 폭력적이야 이것이 바로 표범의 영이야 표범의 영 또한 음란의 영이 있어요. 음행이 그냥 마음속에서 막 돋아나온다. 이것은 바로 그 염소의 영이야 염소의 영 거짓 태만의 영 게으름의 영 이것은 거북의 영이라고 거북의 영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강교한 뱀처럼 강교한 사람 이건 그 속에 뱀의 영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곱가지의 영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우리의 마음을 추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밟아버리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무너뜨려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정복하듯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그러한 생각들 불신자의 생각에는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냥 거부하는가요. 왜 그럴까요. 참 복음을 전하고 10년 20년을 예수 믿어라고 하는데도 뭐 희희 웃어 그냥 웃어 웃고 그냥 뭐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 복음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우서 4장 4절에 4장 4절 외우기도 쉬워. 죽을 4차 두 번 그 중에 세상이시니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생각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불신자의 마음 생각을 혼미케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해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강력한 진이 무너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이것을 파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이것을 강력한 마귀의 진을 파쇄 불신의 진을 파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리고성 강력한 여리고성을 일곱 번 돈 후에 함성을 지를 때 그냥 밖에서 안으로 진이 다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역사할 때 어떠한 강력한 진도 다 무너질지어다. 그 무너짐은 여러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로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재하고 다스리며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또한 믿는 자들에게 삶을 해방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가만있지 않아요. 계속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 입었습니까? 성령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에 있는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고를 쓰고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의 금인 성령의 금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계속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무슨 불화살이에요? 두려움의 불화살 근심과 염려의 불화살 그냥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의 불화살을 쏘아 대는 거예요. 그거 그냥 무장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뒤로 세상을 향하여 갈 때 그냥 뒤에 그냥 마귀의 불화살이 꽂혀버리고 말면 그 사람이 코가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예수 믿는 예수 믿는데도 이러한 엄청난 마귀의 불화살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살의 영에 사로잡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해방이 되고 그냥 천국으로 회했다가 시험에 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빠져나가고 목회자의 그러한 말에 불순종하고 불화살이 꽂히는 거야.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 아이고 이제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모든 범사에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 잘해주는 남자친구가 전화 한 번 하루 안 했더니 그냥 아이고 이제는 나는 끝났구나. 더 이상 관심을 받지 않고 있구나. 나는 이미 버림받았구나. 부모님이 방문하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집에 돌아가는데 아니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으시네. 아이쿠 사고가 났군. 교통사고가 크게 났나 봐. 돌아가셨네. 이렇게 모든 게 부정적이야. 모든 게. 아이고 우리의 남편이 혹시 딴 여자 만나고 있는 것 같아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 의처증이 서로 잡히면 의부증 또 의처증도 심각합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남편이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인데 그 부인은 남편을 그렇게 의심을 해. 맨날 나한테 우리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잠 못 자겠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지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이. 이 거짓된 미혹의 역사야. 내게서 떠날지어다. 그게 안 되면 와야 되는 거야. 목사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그것을 추방해야 되는 거야. 추방.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만 전하는 사역이 아니었잖아요. 천국 복음만 전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 마귀가 잘 안 나간다 이거야. 말씀을 듣고서도 왜냐하면 그냥 마치 따개비처럼 마음속에 그냥 이게 찐득이처럼 붙어있어요. 점처럼 안 나갑니다. 여러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도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의 이름으로 예이태로운 미움의 영아 예이태로운 음란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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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 해방이 된 거야. 팍 잡아리면서 말이야. 그 10년 이상 수면제먹고 말이야. 그냥 향정신성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 기도받으러 왔을 때 안수하니까 그냥 팍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너 누구냐 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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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의 영이 들어있는 거야. 사람을 미워하면 불면증이 시달릴 수가 있다. 난 그거 처음 알았어. 그때.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약이 딱 끊어져 버린 거야. 다시는 죄짓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거야. 경고의 말씀을 한 거 아니야. 경고의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은 모든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뭐였다고요? 말미압느니라. 영적인 것으로 말미압느니라. 우리의 질병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성으로 말미압느 것입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의 권세 사망과 죄의 법의 굴레에 갇혀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그 죄를 멸하시러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 우리를 도족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한 생각 낙심하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 또한 음란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선택을 잘못해서 그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때에 그름들이 와서 내 마음속에 기질을 건설해서 귀신의 영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각종 육체 육신적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육신의 생각은 현저하다 이거야 곧 음란과 부장과 술장과 방탄과 우생 성배야 모든 이런 것들이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리뽀서 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마귀의 지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성령의 불과 능력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성령의 역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조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생각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여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 삶을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시는 그리스도로 새옷을 갈아입고 모든 육신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속에 생명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넘치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하면 우리와 우리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믿게 되기를 주의하며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